안녕하세요. 저는 LPL EBG에서 탑을 맡고 있는 레이라고 합니다. 수닝전 경기에서 연패를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수닝전 어떻게 이기게 돼서 많이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경기전에 어떤 각오를 다주려고 올랐어요? 저희 팀이 연패라서 팬분들도 많이 실망하시고 저희 팀 내부에서도 굉장히 실망이 커서 준비를 많이 했었고 어떻게 이기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긴장을 잘 안 한 편인데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긴장했었어요. 경기장에 바뀌었잖아요. 호동에 있다고 이뤄왔는데 어때요? 경기장은 일단 저는 익숙한 곳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세 곳으로 적응을 좀 해야 되거든요. 경기장 구조도 그렇고 약간 좀 다른 층 위치도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전이랑 좀 달라서 조금 약간 적응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클리어러브 축적은 화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클리어러브 선수는 EDG의 정신적 지주 같은 선수라서 되게 복귀에 대해서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저희 팀이 되게 운영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클리어러브 선수가 돌아가게 된다면 되게 잘 해낼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메인 선수가 봤을 때 클리어러브 선수는 어떤 선수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일단 좀 정글이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클리어러브 선수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선수이고 저도 약간 클리어러브 선수가 부족한 부분을 저도 채워주는 선수라서 되게 시너지가 되게 잘 맞고 팀의 정신적인 지주다 보니까 되게 팀원들 말도 잘 듣고 끌어주고 해서 되게 정말 좋은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일단 노폐형 계실 때는 되게 스타일이 되게 달랐거든요. 일단 노폐형 같은 경우에 피드백이 되게 강하시고 되게 약간 게임적인 부분은 되게 다르고 생활적인 부분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트형이 계시는데 하트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팀원들과 되게 팀워크를 되게 중요시하고 되게 운영적인 부분도 되게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좀 강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약간 게임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도 약간 생활적인 부분은 하트형이 되게 조금 더 좀 선수들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LPL이 롤드컵을 우승했잖아요. S8에서 근데 되게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른 팀들도 자기 팀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걸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ID로부터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되게 이루자 하는 것도 강해서 약간 밑에서 지금 막 올라오는 팀들이 되게 강력하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도 좀 큰 것 같아요. 약간 보여주고자 하는 식. 이러고 싶은 목표는 저희가 지금 시즌 초반에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분위기를 극복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고 궁극적인 목표는 SPRING 목표는 우승이에요. MSI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MSI를 한 번도 못 가봤고 준윤승만 두 번이거든요. SPRING. 네. 실패 Fiment SWIFT We